한 명 더 팟다운 이따 들어갑시다 밀타 갈 거예요? 밀백 갈 거예요? 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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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시간 없음 세워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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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진짜 슈퍼점 키보다 바꾸라니까요 내가 이번에 지프로 바꾸고 나서 한번 그거 해보고 추천해드림 아 오케이 지프로 괜찮으면 지프로 바꾸면 어 레드 좋아 어 카구팔 버려야지 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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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SMG 소음기 SMG 소음기 움프랑 조합하면 아주 좋겠는걸 움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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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AR 보정기 가져가실 분 저요 챙겨주세요 에? 보정기를 왜 쓰 지금 저요 AK 소음기 끼세요 차라리 AK인데? 소음기도 죽어감 에이 별로 반동차이 그렇게 심하긴 한데 그래도 위치 안 들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설마 설마 다 똑같은 놈인데 안 보이겠어 내가 바로 옆에서 안 보일 수 있겠네 설마 맞겠어 어 형부가 에이 진작한 유튜버는 이런 거 맞지 않아 그래서 어저께 많이 맞았잖아요 진작한 유튜버 아니라서 아 진작한 스트리머는 맞지 않아 진작한 유튜버는 맞지 하지만 나는 진작한 유튜버이기 때문에 맞는다 하지만 난 맞지 않아 진작한 유튜버 약 먹을 시간 지나친 것 같은데 내가 보게 그런 것 같애 맞지 않았지 총 개구대기 오? 개꿀 순환은 역시 소음기지 순환 어디서 써 저요? 스크스 스크스 여기서? 스크스에 스크스에 홀로그램 달고 난사하면 AR보다 셉니다. 다 맞춘다면 DPS 개점 스크스 DPS 면인 줄 암 SMZ 씹어먹음 물론 그걸 단발 광클로 다 맞출 수 있으며 근데 여기 차옹 아 차래 시공어 뭐 쓰나 대탄 필요하세요? 이쪽이요? 네 대탄 필요 없고 쓰나 대탄보다는 제가 원하는 건 나 대킥 있음 줘 나 우지 먹고 싶으면 홀로그램 우지 홀로그램 먹었어? 홀로그램 줘 아 예 어우 좋아 그래 이 맛이야 홀로그램 드림 홀로그램 어 저요 저요 하이파이파이 아 나 홀로그램 아 칡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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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나 대킥 대킥은 안산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를 먹고 있는게 좋지 않을까 저기까지 못 갈텐데 연료증 있는 사람 뭐야 이 차 왜 연료가 없어? 도로로 가세요 차 찾을 수다 좋은 생각이야 아까 다시 하루받고 왔어 아니요 그렇다고 뒤로 돌아가라는 소리는 아니죠 가면서 도로로 가라 아니 무슨 뒤로 돌아가면 아니 이거 저까지 못 갈 것 같아서 부스트 안 쓰고 가면 괜찮음 이래서 내.. 아니 뭐에 막은거야? 앞에 덕이여 확인해봐 빨리빨리가 부스트 쓰지 마세임 기름 많이 담 빨리 안가 내가 바샤 세워놓고 갈게요 아니다 저까지 갈 수 있나? 저까지 못 가지 않나? 그리고 얼마나 없으시길래 지금요? 기름 흰색이 안보이거든요 지금 있으면 멈춘다 이제 맞아요 지어제 안에서 부스트를 아.. 연료 다다랐다 멈춰 차야 월요일 좋아 월요일 좋아 월요일 좋아 데킹 내놔 오 불안해 전혀 보급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간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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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우회전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아님 핑 어 보급 머리 위에 보급 머리 위에 바로 진짜 바로 머리 위에 저건 뭐 그러고 내 땅만 춘거지 보급 머리 위에 올거란걸 저희가 뭘 보급 머리 위에 요거 머리 위죠 100미터 앞인데 100미터는 아니 200미터는 되겠다 거의 뭐 거의 아파 아님? 이거면? 눈님 여기 부서스 있어요 부서스 쟁여두셈 감 어 이게 인가? 정확히요 여기 있냐면요 여기있어 뭐 온다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왔다 오허 피하기 아아 아까부터 차량 공판을 왜 아저거 먹어 저거 먹어 나 이거 내꺼 나 그거 내가 보기엔 이게 더 이득일거 같애 이게 맞아 이거야 제키스 맨자 대박 길링 슈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MK-14 어떡하지? 이거 쓸까? MK-14 제가 쓴 아, 소음기 있구나? 데킥 좀 챙겨와 주실 분 있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챙겨와서 달리니 버스 챙기러 가야겠다 나네 내가 포탄도 챙겨드림 오케이 왜냐, 저 가방이 3레벨이기 때문에 잘 오다 보니 안개길에서 풀로 발단 어, 오른쪽 오른쪽 뒤졌다, 날 쏴? 뭐 또 왔나 본데? 뭐 또 왔나 본데? 아니 뭐 왔어요 안사님 집에 붙었어요 난 이쪽에서 오는거 잡음 네, 제 집에 있어요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다 잡았구만 모르겠다, 너 누군데 나한테 말하냐? 여기 눈쟁이 트위치나 가라 알았냐? 뭐야? 네, 홍보했어요 여기 1평집에서 쏜거 같아요 노란색 핀 저, 스나 대킥 받으러 갑니다 우와, 처음이래 스나 대킥 받으러 갑니다 야, 야 내가 말 걸었지 야, 야 빨리 살려 빨리 살려 이랬길래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하고 뛰어갔어 여기 3렉 하방 2개 남아요 요집이랑 제가 좀 전에 있던 일일지 그런가 이거 나 파츠 맞춰려 엠포 풀파츠 드림? 부스스 주셈 어, 풀파츠에요? 엠포 풀파츠 버림 오탄하고 빨리 스나 대킥하고 그 빨리 내놔요 대머리판 여기 뒤에 시체에 있음 부스스 어디 있음 부스스... 빨간 핑이요 근데 여기 말고 또 있었지않은? 우리 쏜거 내가 찍어놓은 저기 1평집 오, 자리 갯고요 야, 내가 분명 개머리판을 버렸는데? 그러니까 개머리판 거의 있다니까? 뒤에, 뒤에 시체 뒤에, 지금 뒤에 시체 너의 눈님 부탄이여 부탄 음... 여기 있는 것만 써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더 있으면 좋지 어, 2집 어휴 풀파츠 칙패드 하나 더 남으시는 분 진정한 풀파츠는 길리까지 껴야지 그럼 저희 저거 잡으러 갈까요? 암살 한번 내볼까요? 부스스하고 길리로 여기 개머리 거기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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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서 쟤들 뚝배기 날리고 옵시다 수류탄 하나 준비 중 어, 뭐야 여기 떡배 왜 버려져 있어? 진정한 길리는 떡배가 필요 없다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기 있음 여기에 저기 있음 있을거임 있어야 돼 아까 쐈었음 여기서 쐈음 움직였을 수도 있음 우리 싸운 지 좀 오래되서 응 난 무서우니까 경비실에 있어야지 어, 히즈 오픈 더 도어 유리창 깨져있냐? 음... 노? 그러면 깨야 됨 제가 어, 잘못 던졌다 으악! 노사람 노다! 노사람 노사람? Where is that? 노사람 오, 유리창 깨지는 소리 개찰지다 젠장 떡배다 버렸는데 빨리 주워와라 떡배 떡배가 여기 넘어있었나? 여기 있다 크 밝기 최월호 나 지금 진짜 잘 보인다고? 진짜? 나 밝기 최고로 올려놨는데 어... 아 멀리 있는 게 좀 더 윤곽이 성명하구나 아아... 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 게임하는 맛이 안나잖아 아 그럼 바로 앞이 안보이잖아 진짜로 바로 앞이 안 보이잖아 차차차차 차절이 멀리 345 왼쪽으로 유에이즈 한대 이런데 누워있으면 안보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데 누워있어 난 절대 안보이겠지 길리가 저기있으면 절대 알 수가 없지 총소리 근데 우리 집 먹고 있으면 안돼? 왜 굳이 다 나와있는거죠? 심심 I want to kill everyone 차소리 멀리 330 응 아까 개뜨린거같은 오 우리 라스트 지키기만 안된다 수성작전 오 오케이 오케이 내가 부스쓰로 어머 I cover 포팔 어디야 이 방향쪽 이스틸 네 근데 이 안겜에 왜 포팔 쓰는 애가 있네 안깁니다 신기반격 커벌 필요도 없네 심지어 저렇게 대놓고 그냥 쏘면 위치 잘 보이구나 아 물론 소염기일 수도 있긴 한데 미니 14 미니 14 345N 저쪽 집 초록색 핏 집 있는데 아까 갔던 애들하고 다른 애들이 있는거같지 300 300 내가 언제부터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넌 얘기한 적이 없었어 이판에서 알아? 아 진짜요? 이판에서 단 한 마일도 안했다고 음 어쩐지 조용하다 싶어 똥싸고 계신줄 알았어 응 미니 14 올거 같다 1킬 했다 어 어 근데 제가 죽이고 다른 애가 죽였어 어 피크라는 클랜인가 봄 저희 둘이는 절로 갈까요? 아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너무 위험하다 나중에 스쿼드에 진입하면 두명이서 해결 못해 너노 진입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저기 1평집 지키러 가죠 어 차서리 잠시만 아닌가 아님 앉아서 일단은 갑시다 요쪽 1평집 아니고 자기장 가까운 쪽 1평집에 있는 쪽 총소리 근처에 풀 하나 잡고 1평집 오는 애를 뚝가 펴야겠다 어 사람 온다 W 방향 써뻔? 우리 못봐줌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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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W 255에서 띠로 띠 띠 우리는 저기 너모 못봐줌 반대편이 네 보였어 띠는거 보였어 어 어 어 부스스 부스스 60 부스스 아니고 그 소음기 소리 미니 14 소음기 미니 14 소음기? 우리 같은데 숲속으로 들어가 숲속으로 들어가 제가 사람인가 풀인가 들어왔어요 일단 어우 가야된다 우리 또 걸침 우리 걸침 저희 그냥 여기서 그냥 남쪽으로 살짝 이동하죠 그러니 사우스 네 사우스 그리고 결국에 만나긴 만나는건데 너무 고요하다 자기장 라인에 있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여기 숲속에 있어요 어 저기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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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에서 산쪽 방향으로 2명 일단 1명 아 다운 사망 뭐야 걔가 최후생존자인 것 같음 드랄값에 자계정 온다 내 앞에 사람 길이라서 못봤구나 한 명 다운 더 있다 어 저 또 뛴다 뛰는 애 잡아야겠다 어 내 바로 앞에 한 명 한 명 더 다 다운 3명 다 다운 이쪽으로 사람 이쪽으로 가면 산 위에 사람 있어요 기어가죠 저 능선 뒤편에 있어요 능선 뒤편에 노란색 핑방향 능선 뒤편에 있어요 이거 올라갈게요 그냥 뛰어서 아 근데 사람 많이 남음 11명 조심 누워있는거 헛 여기 다 기어다니고 있을 것 같다 음 하지만 길리에 기어다니면 이길 수 없지 손님이 정면 봐주세요 제가 S랑 SW 가깝다 이거 S 방향 S S S 아 저기 사람 하나 있다 어디 정확히 S 나무 뒤에 네 싸운다 싸운다 얘네 싸운다 어 여기 한 명 누워있다 어 아니 왜 안 안맞아 이거 어 저기 가 이거 누웠다 195 아니 왜 안맞아 이거 195에 누웠음 전방에 수류탄 투척 두 파티 남음 내가 보기 한 세 파티일 것 같음 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보이지 일단 저희 쪽으로 다 와야 하니까 기어서 다 와 볼 것 같은데 아 저 있다 아 perfect W방이야 제 바로 앞에 안보이 제 오른쪽 나무로 붙었어요 걔 나 쏜다 죽자 죽자 아니 미친 화염병 미친 저기요 저 누웠어요 누가 화염병 던진 화염병이었다가 어 나 죽는다 살릴수 그 안사님 눕히네 살렸어요 있다 배교 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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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사님은 어 안사님 쪽에 있다 255 255 오른쪽으로 돈다 한 명 안사님 쪽에 붙어요 얘 살린다 얘 살린다 나무에 살리는 쪽 살리는 쪽 살리는 쪽 살리는 쪽 저 나무 얘 자기장 안 아님 자기장 안에 아니에요 누워서 쏜다 다시 누웠어요 나무 바른 뒤에 오케이 두 명 체크 다 잡았음 저기 다 잡았음 다 잡았음 SE 보험됨 안사님 살리셈 우리 위에 우리 위에 있어 여깄다 한 명 더 피 좀 치고 저 오른쪽으로 돌게요 라스트 원 뭐야 저거 저거 M16 라스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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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